안녕하세요. 미국 여자 휘트미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사한지 벌써 3개월 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적은 했지만 어떤 곳은 저도 모르게 아직도 한국스럽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미국 친구들이 제 행동을 계속 지적해요. 저는 신날 때 이렇게 박수 쳐요. 친구한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오마이갓! 축하드려요! 미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지금 생각 안 나요. 축하드려요! 이상해. 난 이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짜증 날때 한국말이 나와? 한국말로 해? 하지마! 시끄러워! 밖에 너무 시끄러워 지금. 누구야? 저기요 난 영상 찍고 있는데 아저씨! 우석관이에요. 한국말 모르는 친구한테 주영이 해. 라고 많이 해요. 친구들이 그냥 Are you speaking Korean? 어! 주영이 하라고! 깜짝 놀랐을 때 진짜? 라고 하고 싶은데 영어로 말해야 하니까 Really? 라고 해요. 한번 친구가 모르고 했는데 제가 Really? Really? 친구가 계속 놀렸어요 저를 What? Really? Really? 주란이해! 미국사로 말하고 싶은데 미국사로 약간 재미없어요. 감정없어요. Oh! Really? You're kidding. Really? Oh! 아직도 한국 발음을 하고 있어요. Really? Oh my gosh. Real...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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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아! 이건 옛날부터 그랬는데 아직도 그렇네요. 오! 오! 헤이 비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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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왓일쳐 아아 아아 미국사는?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저도 오 라고 하는데 아으 좀 만이야 So, this is actually buy one get one free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깨, 오케이 오케이 I'll take two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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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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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까? 아아 아, 오케이 이건 정말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고민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새로운 친구를 많이 생겨서 그 친구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요. 그리고 다음날에 저한테 오, 위치니! I found your YouTube 채널! It's so fun! I love it! It's so great! 저는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Oh, thank you. Oh, I'm shy. Okay, okay, okay. Oh, it's so much fun. I really like it. So, how's yours? It's great. Oh really, really? It's so much fun. 친구가 계속 칭찬을 하면 이거, 이거, 이거 진짜예요. 그걸 하면서 O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h, oh, sorry. 감사합니다. Okay, 하지마.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Oh my gosh. 그럼 상황이 엄청 어색해져요. 그냥, 그냥 Oh, wow! Thank you. 이거 하면 되는데 아직 한국매너를 잊지 못해서 그런까봐요 이 다음은 아 이거는 진짜 장피해요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비 표현을 찍었어요 아하! 오 마이갓! That's so funny! I know! I did it all by myself! Why are you doing that? I'm doing a lot. Your hand, why are you doing that to your face? What? Oh! Oh! Because I'm cute! 난 나이가 많잖아! 이 나이에 귀여운 척하면 안 되는데! 미국은 섹시한 척 이거 섹시하지 않아? 진짜 장비였어 잘생긴 남자 앞에서 오 마이갓! 난 나이가 많아! 이것들은 문화 차이라서 한국에서 하면 이상 없는데 미국에서 제가 하면 아주 특이해 보여요 근데 저는 할 수 밖에 없어요 할 정도면 한국에서 살았고 적응했거든요 습관! 습관! 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멀리서 미국에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제 미국 친구가 What are you doing? 할 때마다 여러분 바로 생각나요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꾸 생각하고 많이 보고 싶어요 아우츠로는 미국 목소리로 할까요? 아우츠로는 미국 목소리로 할까요? 아우츠로는 미국 목소리로 할까요? stuff like 합니다 joint戲 제목은 언젠BT 얼굴이